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CXL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국내 반도체 주들의 투심도 살아났습니다. 올 들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등하자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다음 타자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는 CXL이 떠올랐는데요. 메모리를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고 모든 CPU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고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AMD와 인텔 또 엔비디아까지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는 네오쌤과 오키슨전자 그리고 엑시콘 등이 수혜주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야놀자 관련주들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습박 플랫폼 업체 1위인 야놀자가 내년 글로벌 IPO 시장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에는 최근 야놀자의 CF로 선임된 알렉산더 이브라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CF의 선임으로 야놀자의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또한 후문으로 들려온 얘기를 보자면 야놀자의 관계자들의 뉴욕 방문이 수차례 목격되기도 했다는데요. 이 관련주로는 아주아이비투자 그리고 그래디언트 등이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섹터들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부장님과 하창한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책임져...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네요. 이건희 부장님이 계셔서... 화요일날마다 오셨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를 찾아오시는 헤레멘스 스타기 하창한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하이투자주코 스마트 PV센터의 이곤희 부장님이 수요일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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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하창한 본부장님 하면 항상 순위권 안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1등을 2번 하신... 스타킹을 2번 하셨던... 2번 하고 2위도 한 3번 하고... 이미 4번 정도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스타킹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뽑아봐라.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 그렇긴 하죠. 이라고 바로바로 연결이 됐는데... 근데 공창원이 됐잖아요. 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달 진짜 없네요. 이번 달 없어요. 답직수 안에 없고 약간 더 밑에 했는데요. 이게 사실 왜 앞에서 칭찬을 했냐면... 뒤에 놀리려고. 아, 그럼 줬다가 채찍을 뒤에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말이죠. 네,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 이게...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아, 핑계 나오네요. 아, 지각하거나 그러면 뭐 감기 걸렸다고... 몸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인두부 다 피곤하지. 다 피곤하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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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렇죠. 감기 다 있죠. 그래서 제 몸과 아픔과 똑같이 주식도 좀 같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 종목이 좀 많이 아팠군요. 종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이번 주에 약간 조금 속도를 올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저희 수요일이 또 역전을 그렇게 잘하는 또 요리잖아요. 아, 맞아요. 길을 열심히 모아서 마지막에 탁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한 종목밖에... 그러네요. 한 종밖에 안 받네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번 달 아직 두 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포함해서. 아유, 그렇네요. 두 번 남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사정권은 아닙니다. 28%면 사실 하루 만에 상한가 한 번 가면 뭐 역전 가능한 순위이기 때문에 하창원 범죄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건희 부장님께서 펩트론이 순위권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4위의 랭크가 되어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큰 순위인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5%대인데 펩트론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이제 꼬시다 말았어요. 아, 맞아요. 차트가 꼬시다 말았어요. 네, 올라가다가 또 이제 또 밑으로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를 내다가 또 말아 밑으로 내리는 아, 꼬리가 잘 됐네요. 이제 분위기가 오늘 뭐 CXA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는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요즘 하도 자주 바뀌니까 언제든지 한 번 이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갖고 있어 보면 또 한 번 시세를 주지 않겠나. 이게 지금 부딪히는 자리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뚫어주면 최근에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하면 펩트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비만치료제랑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번 계약건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뭐 이거는 그냥 뭐 사실은 1등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아, 거기 노브노나 릴레이요 쪽인가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랑 계약만 지금 이제 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번 달 안에 터질지 아니면 내년에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번 달에 터지면 날라가겠군요. 네, 사실상 12월 달에는 이제 거의 안 터진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거지 뭐지 이런 걸 좋아해요. 솔직하잖아요. 이게 돈 쏘는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가지고 맞아요. 연말에 휴가 많이 가죠. 그러니까 계획 잡아놓고 이제 예산 집행을 내년에 이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미리 사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미리 좀 자리를 길목을 지켜야죠. 이번 달 안에. 어쨌든 12월에는 좀 꼬시다 말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 이건위 부장님이 유행어거든요. 꼬시는 차트. 꼬시는 차트. 유일하게 여기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꼬셨다가 말았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12월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전해주신 거니까 사실 내년에도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예요. 내년 끝까지. 바유도 좀 좋게 보시잖아요. 이번 올초 그러니까 월초죠. 월초만 해야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바유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고 내년이면 인화가 될 것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수유를 받는 종목이 바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반도체 워낙 지금 이슈가 지금 또 대통령께서도 네덜란드 쪽에 가셔가지고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 때문에 이런 온디바이스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 이런 쪽이 좀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은 지난 종목입니다. 어쨌든 펩트론도 이제 계약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화창원 본부장님은 얘는 좀 아프다. 티사이언티 피그. 아프다고 해서 이 두 종목을 일단 좀 내려보죠. 내려보고 오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계산퇴소 수지 씨. 네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핫한 반도체 관련주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화창원 본부장님은 대덕전자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4.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권희 부장님은 고영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은 3%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화창원 본부장님의 대덕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AI 출시를 예고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갤럭시 원팩 행사에서 자사기기 최초로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애플 역시 내년 중으로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주들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인데요. 최근까지는 팻립스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지만 주가가 과열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움직임이 PCB 업체까지 범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PCB 업체인 대덕전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실정 역시 3분기에 저점을 찍고 앞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던 대덕전자인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하창환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역시 반도체 쪽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반도체 쪽 종목을 가져 나오셨는데 대덕전자 많은 분들이 오늘 궁금해하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원 본부장님 이 종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좀 강한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좀 점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거래일부터 이제 뭐 CX이라고 해서 새로운 좀 테마가 또 형성이 되긴 했는데 그쪽의 대장은 사실 네오쌤이에요. 그래서 네오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 버려서 연관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처음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개발은 이미 예전부터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약간의 순환매 관점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묵직하게 올라갈 때는 이제 소재나 기판 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재단보다는 기판 쪽이 조금 먼저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어서 기판 쪽에 이제 대덕전자를 좀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뭐 어쨌든 기판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장의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제 전반적인 업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소재도 물론 바닷건에서는 50% 올라왔고 이제 이런 기판 쪽도 바닷건에서는 20, 30%씩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온디바이스로 엮이거나 HBM으로 엮이는 종목분들은 10배 이상 간 종목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업선이 나오게 되면 소재나 기판 쪽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후발로 반도체를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 하루에 10%, 20%씩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좀 우직하게 그래도 지켜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이런 재고가 상당히 좀 적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까지 다 회복이 되는 25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업황 자체가 좀 업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부터 이제 내년 초중순부터는 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급해서 땡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이제 연말 연초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진짜 제일 핫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AI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 AI가 나온다면 뭐 AI 비서라든가 통역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갤럭시 버지라는 거 끼고 전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된다거나 뭐 이런 기능도 거의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기 위에 이제 탑재를 해서 이제 좀 프로토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런 로직을 남아놓고 그 부분에 이제 자체 해석을 해서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온 디바이스 AI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탑재를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장르도 하나의 섹터로서 좀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사실 이제 25년 말 정도부터 사실은 조금 굉장히 핫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25년 말이요? 네. 이게 원래 한 2년 정도 좀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겨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더 갈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에서 사실 끝판왕은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땡겨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제 스마트폰에 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AI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단기간에 이게 바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해결을 하는 쪽 그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터넷이 끊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묵직한 그 부분은 한 1, 2년에 대한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친다면 뭐 그때까지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휴대전화를 요즘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카메라 성능 정도? 그렇죠. 카메라 성능. 디자인 정도? 그 두 개 정도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뭐 예를 들어서 시리나 빅스비 가장 큰 이제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 두 군데이니까요. 둘 중에서 누군가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해서 AI 비서나 이런 뭐 통역이나 이런 걸 바로바로 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핸드폰을 살려는 휴대전화를 살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야말로 개인 비서가 확실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 비서가.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계속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내년에 뭐 오프레 AI가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빠르게 변한다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리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대덕전자. 아 이거 좀 다른 반도체 회사들인데 왜 대덕전자를 갖고 왔지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되겠고요. 솔직하게. 야 그래도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O 들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O 나왔네요. 아 O 나왔네요. 왜 옵니까? 일단 오늘 뭐 거래량이 터진 게 중요하죠. 아 거래량이. 윗고리를 좀 달긴 했지만 거래량이 터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기판 쪽. 특히 이제 FCBGA 사업도 어떻게 보면 중소업체 기판 업체들 중에서 PCB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FCBGA 사업을 하는 업체고. 그러니까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약간 기종은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고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제가 탐방 가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인터플렉스를 아주 아래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정도로 본인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플렉스 한참 잘 나갈 때 저런 회사는 별로다. 우리 회사가 훨씬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회사인데. 저는 그래서 대덕전자 되게 좋게 보는데 좀 무거운 게 단점이었는데. 좀 묵직하게 또 한동안 또 한 올해 여름에는 또 굉장히 또 핫하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한 번 뭐 시세를 추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그러니까 약간 좀 회사 사명도 좀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솔직히 나도 대덕전자였어요. 대표님이 김대덕씨인가 뭐. 무슨 말씀이세요? 이름이 약간 옛날 어르신 그.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성함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아니 왜냐하면 대덕전자 하면 옛날 전자회사 느낌이 나거든요. 큰데 덕덕자 이런 거. 약간 좀 일렉트로닉 뭐 뒤에 붙여가지고. 비디일렉트로닉이라든가. 비디테크 덕. 요즘에 너무 영어 이름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매력적이구나. 매력적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명을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당 종목에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만 천 원을 좀 잡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로 잡은 게 여기까지가 좀 슈퍼 매물대 라인이거든요. 여기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4만 원 라인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 1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 번 이게 AI 관련된 부분에서 기판이 좀 뜰 때 슝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간의 이런 수익을 끊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달 연달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스타트를 끌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정 시세는 좀 분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딱 그 무거운 라인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 3천 5백 원으로 이게 또 단기적으로 슈퍼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이 좀 크게 열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뭐 AI와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이슈만 받는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 준비됐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패스! 아 담아야 돼. 왜 안 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이구니 부장님도 오늘 좀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종목까지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 두 번의 스타킹과 네 번 이상의 2등을 하는 우리 하창원봉 부장님의 픽을 믿고 있습니다. 김대덕 씨 때문에 그러시면 아니죠. 대덕 전자 이름 좋잖아요. 불근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약간 그 청국장 같은 느낌 있고. 좋습니다. 이재용 씨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죠. 종목 계산께서 수익 씨. 네. 이건희 부장님의 고영 알아보겠습니다. 고영 역시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AI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HBM 공급 확대를 위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HBM과 같은 다양한 검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로 거듭난 고영은 앞으로 성장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뇌수술용 의료 로봇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주가는 어떨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이네요. 네. 이곤희 부장님이 가져오신 정보는 고영입니다. 참 AI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걸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뇌수술용 의료 로봇까지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장르를 도전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곤희 부장님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회사입니다. 고영. 고영. 예전에는 거래도 없이 계속 올라가던 주식이었거든요. 한동안은 제가 주식 한참 열심히 하던 과장 시절에. 과장 시절에.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올라가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특히 2016년부터 보신 분들은 거의 2020년, 2018년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했던. 그러네요. 대단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파도가 지금. 거의 뭐. 파도. 되게 AI 처리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빠졌죠. 크게 보면 하락 추세가 나왔고.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이게 보면 월봉인데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봉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장대의 양봉이 나온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번 주만 거래량 몇 달 치를 합친 만큼 거래가 됐고요. 아니 어제 그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올랐는데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꼬실랑 말랑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일봉을 보여주면 제가 무조건 이 얘기를 할까봐 제가 봤을 때 주봉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봉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좀 있으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며칠 쉬다가도 갑자기 또 거래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만큼 재료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재료는 사실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다음에 패키징 방법 중에 COWS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패키징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HBM 관련돼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대상물이 검사 수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형이 원래 잘하는 게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요? 이걸로 돈을 엄청 벌었던 회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검사할 때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뇌 수술용 로봇까지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검사 장비를 어떻게 잘 배치를 하고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데이터 값을 잘 얻어내서 이것들을 공정을 좀 좋게 만들어주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쭉 정리해봤는데.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래요? 웬만하면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뭐든지 거의.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만 주목하고 있는데. PC. PC도? 가전제품. 그렇죠.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장고.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점차 확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도 그 부분을 한번 담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저희 자사 애널에 리포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또 안무 갖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어제 그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많이 좀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차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오는 회사죠? 오늘 약간 조정을 받긴 했어도 이미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닌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올라온 거가 많죠.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많죠. 네, 기관들도 지금 오늘까지 샀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사주는 종목인데 지금. 기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트는 항상 거래량이 끊는다. 그만큼 주목을 받았다는 부분이고. 오늘도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금방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타고 있다.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더 분위기 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온 디바이스 AI는 무슨 소리입니까? 대덕존자다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벌써 반영됐다 생각하고 막. 고용? 고용도 괜찮죠? 라고 생각하면 O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O! 뭐가 나오네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일단 급등이 나올 때 연기금이 엄청나게 폭풍이. 아, 연기금이 들어왔나요?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연기금 얘기했는데요. 아, 연기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 진짜. 연기금이 바닷건에서 엄청 사줬는데. 엄청 샀어요. 이게 이제 바닷건에서 연기금이 튀기는 종목은 좀 상당히 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검사장비 3D 컴퓨팅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이제 연봉 보시면 이거 딱 미국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TLT 차트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딱 빠진 이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잘 벌었던 회사인데. 지금 온 디바이스의 검사장비 쪽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주가의 탄력도가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쪽 관련된 건 뭐 10배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고 이쪽 관련해서 10배도 갈 수 있다. 10배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곤이 부장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좀 많은 데가 한 2만 원대인데. 2만 원대까지는 일단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의 시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감사합니다. 반도체가 이번 달은 줄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반도체가 지금 너무 핫하고 온디바이스 AI가 또 요즘 제일 핫하기 때문에 이 지점들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주식 얘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이제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반도체 센터가 책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핫하고 좋은 종목 가져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